자, 35번 껴안요. 반말에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함정입니다. 함정. 그죠? 적절하지 않은 것이니까 이것도 밑에다가 쓰라고. 여기다. 여기 맨 밑에. 여기 5번 있죠? 센서 밑에다가 안은. 하고 딱 쓰라고. 동그라미 그래야 실수 안해요. 각줄 보니까 plausible. 그럴 듯한 fallacy. 뭐 오류가 있고. 이거는... 보니까 논리학 지문이네요. 그죠? 논리학. 이것도 논리학도 많이 나옵니다. 뭐... 국어에도 많이 나오죠? 논리학 이런 것도 배경 지식이 있으면 좋아. 근데 배경 지식. 국어, 비문학 공부하면서 이런 거 나왔을 걸 그전에도? 이런 문제를 어떻게 푸나? 문맥상이 나오잖아. 문맥상. 그죠? 문맥상이 나오니까 이건 앞에서부터 봐야 된다고. 그 내용 파악이 돼야 되니까.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앞에서부터 그... 의미를 파악하면서 내려옵니다. Suppose we know that Paul has suffers from a severe phobia. 포비아 뭔지 알죠? 뭐... 이유 없이 무서워하는 거. 정신병이 일종인가? 막 개가 무섭고 쥐가 무섭다든지. 그죠? 물이 무섭다든지. We reason that Paula is afraid either of snakes or spiders. 둘 중에 하나 무서워하는 공포증이 있다고 생각하면 And then establish that she's not afraid of snakes. 그리고 snakes를 무서워하는... 아니라는 것을 establish 하면 establish이 뭐야? 그것 때문에? 응? establish이 뭐냐고. 이게 맞아 틀려요. 모르지. 뒤에 봐야지. We will conclude that Paula is afraid of spiders. 우리는 폴라가 스파이더를 무서워하는 거라고 컨크루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establish이 맞는 거지. 어? 맞다고 하고 뒤로 간다고. 이거는 뭐 중간에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봐야 돼. However, our conclusion is reasonable. but only if Paula's fear really does concern either snakes or spiders. 뱀이나 스파이더나 어? 둘 중의 하나를 무서워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만 reasonable 하잖아. If we know only that Paula has a phobia. 만약 우리가 폴라 포비아가 있는 것만 알아. Then the fact that she is not afraid of snakes is entirely consistent with 이거 여러분 단어장이 정리가 됐어야 돼요. Be consistent with A is consistent with B. 무슨 뜻이야? 무슨 말이야? 정리했다며. 어? 몰라? 하하 모르면 넘어가. 홀로 안 가르쳐줘. With her being afraid of heights. Water. Dogs. Or the member. Or the number 13. 그 이제 미국에 가시면 이 숫자 13이 이게 좀 기독교 문명에서 이게 안 좋은 거예요. 그 뭐 영화도 나올걸? 공포영화. Friday the 13th. 13일에 금요일 뭐 이래가지고 재수없다고 나오잖아. 예수님이 그때 죽었다나 뭐. 그래서 재수가 없대요. 근데 만약에 폴라가 포비아가 있는 것만 알면 알고 그리고 뭐 얘가 뱀을 두려하지 않으면 이게 엔탈릭. With. Being afraid of height. Water. Dogs. Or the number 13. 컨시스트. 컨시스트 하대잖아. 맞지 그럼. 이게 아니니까. 응? 그치. 이게 아니잖아. 포비아이트니까. More generally. When we are presented with a list of alternative explanations for some phenomena. 그 generally하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현상에 대해서 여러가지 설명을 받았을 때 and are persuaded that all but one of those explanations are unsatisfactory we should pause to reflect. 우리가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이유를 여러개 받았을 때 and then persuaded that all but one are one looked. 이거 봐봐. 이거 앞에만 봐가지고 앞에 정석정말 저만 봐가지고 이거 모르지 이게 Denying Accepting Deny의 반대말 Accept Accept 여러분이 만약에 미국에 있는 대학을 지원하면 Acceptance Lateral 라는 걸 본다고 Accept 의 반대말은 Deny Deny Accept Accepting Before accepting The remaining explanation is the 정답 이라는 것을 수락하기 전에 이런 걸 고려해 봐야 한다고 이 답은 4번이고 여기까지 찍고 넘어가야 되는데 5번 볼 필요가 없지 지금까지 시간 많이 썼는데 3점짜리 이거 하나뿐만 아니고 풀면 많다고 이거는 첫 번째 리스닝 풀고 마킹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좀 쉬운 거 풀고 마킹하고 그지? 이건 세 번째 몇 개 남았는데 4번 확실하게 찍었으면 5번까지 올 게 아니고 뒤에는 볼 거 아니고 4번 딱 찍고 넘어가야 된다 근데 우리는 공부하는 거니까 볼게요 The fallacy of false choice 오류 오류래 False choice의 오류는 Mislease Mislease 안 돼 When we are insufficiently attentive insufficiently attentive 주의료의 결핍도 있을 때 To an important hidden assumption 이런 거예요 To an important hidden assumption 주의료의 결핍도 있을 때 That the choices which have been made explicit Exhaust Exhaust The sensible alternatives 여기는 뭐 그 이론이래 이론이라고 들어봤지 오류 False choice의 오류래 The fallacy of false choice 이건 뭐 되게 유명한 이론이잖아 Mislease 잘못 인도한대 When we are insufficiently attentive 우리가 이럴 때 집중력이 집중력이 부족할 때 어디에? To an important hidden assumption That the choices which have been made explicit Exhaust Alternatives Exhaust 이게 동사 내용 그죠? 관계사 여기까지 Exhaust The choice Sensible alternatives Exhaust 이거 다 알지 다 알아야 돼 이거 모르면 간대요 Exhaust Exhaust 피곤하다는 얘긴가 이러면 안 된다고 아시겠죠? 다 정리해야 되고 이거 아주 좋은 문제 지문이 아주 좋네요 제목 문제로 재활용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 풀고 끝났다만 아니고 이거 자꾸 읽어가지고 내 거로 만들어야 돼 아시겠죠? 30번 풀었으니까 이게 또 IPA가 어떻게 소리로 나는지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논리학 논리학이죠? 그런 지문인데 이런 것도 단골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보고 도서관에 가시면 초등학생 중학생 정도 되는 그 수준으로 이런 철학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그리고 역사라든지 세계사라든지 이런 거 가볍게 쓴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도서관 가셔가지고 여러분 주위에 공립도서관 다 있죠 자주 이용하시라고 만화책도 있던데 영어로 된 미국책도 있고 배행지식이 있으면 필기가 쉬우니까 저녁 때 공부 안 되고 그러면 그런 거 보세요 보시고 소설책도 보고 그러면 이런 게 술술 풀립니다 그냥 처음에 생소한 내용이면 좀 시간이 걸리겠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sup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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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know that polar 이거 뭐 미국에서는 polar polar suffers 이름절 강세가 있습니다 from a severe phobia severe 강세가 이음절이 있죠 cb어 아니고 severe 이게 강세가 만약에 이름절이 있으면 cb어 이렇게 낫겠지 cb어 이렇게 낫겠지 그런데 이음절에 가다보니까 이름절에 이 약한 숙아로 어로 발음된다고 약한 어로 severe severe phob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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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름절에 강세가 아니까 phobia 마찬가지 phobia 장음이 됐죠 두개짜리 영어로 뭐라고 하는다고 알 필요 없는데 하여튼 이게 길게 난다고 그러다보니까 두개로 바뀌는 거야 o 만약에 짧았으면 강세를 안받았으면 어로 간단하게 끝났을텐데 강세를 봤다보니까 길게 된다 복모음이라고 하는데 입성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그런거 알 필요 없고 o가 되어버린다고 phobia 이런거 규칙같은거 알면 좋은데 억지로 기억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붙으면 된다고 미국사람들이 이런거 다 규칙 외워가지고 발음 정확하게 하겠어요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phobia 엄마가 phobia 자기들도 알아서 한다고 여러분도 한국말 잘하잖아 부산에 오면 애들도 사투리 잘한다고 여러분 사투리 잘할 수 있어요 금방 못 배울걸 근데 애들은 봐봐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사투리 하니까 자기들도 사투리 배운다고 똑같아 입에 익혀야 됩니다 입에 자꾸 입으로 소리를 내야 돼요 if we reason reason 보실게요 r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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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세 이름자로 있네 reason that polar as afraid either of snakes snakes or spiders spiders and then estab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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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보실게요 이것도 우리가 선생님이 강조하는 애 발음입니다 애 발음 입을 크게 벌리고 혀를 낮추고 estab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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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여기 T도 한국말의 쌍기긋하고 비슷하게 소리가 납니다 establish that she is not afraid of snakes we will conclude conclude 보실게요 conclude 2음제로 강세가 있죠 앞에 conclude that polar is afraid spi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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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중간에 아까 말했지 약간 쌍비급 그런 느낌이 온다고 however however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되는 연결사 however 2음제로 강세가 옵니다 however ever our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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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sonable reasonable only if only if only if polar's fear polar's polar's fear really does concern does concern does concern either either snakes or spiders snakes or spiders 뱀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저는 한국에서는 많이 본 것 같은데 그 뱀보는 무섭지 아줌마들 여자들은 특히 무서웠는데 거미가 무섭나 거미는 우리한테 좋은 곤충 아니에요 파리 같은 거 모기 같은 거 잡아먹잖아 그래서 저는 일부러 집에 그 거미가 막 집을 져놓으면 그냥 놔둬요 잡아먹 살라고 그냥 예를 들어 그리핀 그 그 그 그 그 then the fact that she's not afraid of snakes she's not afraid of snakes is in entirely is entirely is entirely is entirely consis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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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 her being afraid of heights being afraid of heights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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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발음 어려우신 분들 있죠 나이 많으신 분들 혀가 잘 안 구부러진 친데 근데 여러분들 혀가 말랑말랑하니까 머리도 말랑말랑하고 water 해보세요 water water dogs 독도 독 독이라 이 독하고 닭하고 중간사이 발음이랍니다 dog dogs 독하고 닭하고 중간사이 닭은 그거지 새 날지 못하는 새 우리가 많이 먹는 거 있잖아 독하고 닭하고 중간사이 발음이 안다 영어로 do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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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 the number 13 number 13 13은 뒤에 뒤에 그 다음에 and more generally then more generally when we're presented when we are presented with a list of alternative ALTERNATIVE 2음절 강사있습니다. 2음절 강사있어요. EXPLANATIONS FOR SOME PHENOMENON PHENOMENON 중간에 2음절 강사있습니다. PHENOMENON은 PERSUADED PERSUADED THAT ALL BUT ONE OF THOSE EXPLANATIONS OR EXPLANATIONS OR UNSATISFACTORY FACTORY 할 때 강사옵니다. 여기에 UNSATISFACTORY WE SHOULD POSE POSE TO REFLECT WE SHOULD POSE TO REFLECT REFLECT 2음절 강사있습니다. REFLECT BEFORE BEFORE 앞에 이 발음은 약한 발음입니다. 잘 발음이 안돼요. BEFORE ACCEPTING 이게 못합니다. 에가 아니고 어에요. 죄송합니다. THAT THE REMAINING REMAINING THAT THE REMAINING REMAINING EXPLANATION IS THE CORRECT CONS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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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음절 강사있습니다. CONSIDER WHETHER WHETHER OTHER PLAUSIBLE OTHER PLAUSIBLE OPTIONS 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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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LL OPTION 막 이러는데 OPTIONS YOU HAVE TO LEAVE YOUR OPTIONS OPEN YOU HAVE TO LEAVE YOUR OPTIONS OPEN OPEN OPTIONS OPTION 아니에요 OPTIONS 이게 막 차용어가 전문용어로 차용어를 한다고 미국에 쓰는 말을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우리만대로 우리가 내키는대로 막 웃는다고 근데 그런 습관이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미국에 가가지고 뭐 차를 사는데 Car dealer 가가지고 FULL OPTION 주세요 이러면 못 알아듣는다고 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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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옛날에는 중국이랑 별로 사이가 안 좋을 때는 공산당 중국이 말하는 거에요 타이베이 있는 그 타이완 말고 북경이 수도인 공산당 중국 말이야 옛날에는 한국이 거기랑 사이가 안 좋았다고 왜냐면 거기랑 전쟁했잖아 알죠 여러분 한 1950년도에 중국이랑 전쟁했다고 한국이 저 경기도 서울 북쪽으로 올라가면 8호 라고 있잖아 8호 거기서 그 중국군이 중국군을 완전히 몰살 시켜가지고 8호 라고 이름을 지었다던데 중국이랑 전쟁했다고 옛날에 그래가지고 중국이랑 사이가 안 좋았거든 중국에 있는 지명 같은 것도 북경이라고 하고 지금도 북경이라고 많이 하던데 그건 한국식 발음이거든 북경이라는 건 북경 남경 뭐 또 어디야 연변 중국 발음이라고 근데 지금 뭐 어떻게 불러요 베이징 베이징 난징 중국 발음은 그렇게 원어민들이 하는 발음을 불러주는데 왜 영어는 자기들 막 뱉히는 데 있냐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손으로 들어간다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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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옵션 한국말로 옵션이라고 적지 옵션 왜 못 적어 할 말은 많은데 그런 거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여러분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학생이라도 여러분 똑똑하잖아 여러분 머리 진짜 좋은 거 알아요 엄마 아빠보다 10배는 빠를걸 나쁜데 있어서 그렇지 공부 안 해서 그렇지 엄마 아빠보다 10배는 좋다고 그거 관찰해 보면 딱 알아 엄마 아빠가 한 10시간 걸려가지고 습득할 기술을 여러분은 한 시간도 안 돼서 습득한다고 공부도 되고 정신을 차려가지고 자기 자신을 똑바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or being ignored or being ignored or overlooked overlooked the fallacy the fallacy the fallacy of false choice the fallacy of false choice choice 한번 시켜요 초이스 선생님이 이거죠 스테이크 먹을 때 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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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sleads misleads when we're when we're insufficiently 이거 보세요 insuffici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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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tentive to attentive to attentive to attentive to unimportant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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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에 이 2인들의 강제에 있네 important very important 이것도 마찬가지 자꾸 끝에 음절에 어가 자꾸 죽는다고 이것도 important 이렇게 빨리 하는 분은 이렇게 발음이 된다고 important hidden assumption hidden hidden assumption hidden assumption that the choices that the choices that the choices which have been made which have been made expli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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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뜻이야? implicit 뭐예요? explicit 이게 explicit 앞에 접수자를 im으로 바꾸면 im으로 바꾸면 몰라? 왜 몰라? 고등학생이 이런거 알아야지 explicit implicit 다 알아야 됩니다 정리하세요 정리 그 다음에 exhaust exhaust I'm very exhausted 막 이러지 피곤할 때 그때 exhaust exhaust the sen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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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have to make sensible choices 그때 그 sensible인데 sensible sensible 해보세요 sensible 이것도 끝에 어 발음이 끝에 말하면 약하게 나오는 어 발음이 죽는다고 가끔씩 그래서 sensible 이렇게 날 때도 있어요 sensible sensible 이거 보세요 alternative alternatives one more time alternatives 여기까지 읽어봤는데 이런거 문어체 어떤 철학짐은 이런 데는 단어도 어렵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단어도 나올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생소한 단어로 하니까 발음도 하기로 없지 근데 이걸 자꾸 읽어야 된다고 자꾸 읽다보면 한국말로 뜻 외우고 이런건 성의없고 이런걸 전체로 문장을 계속 읽어야 된다 계속 어떤 학부모님이 그러더라고 선생님 그거 저 애가 어렸을 때 서당에 가서 배운 거랑 비슷하네요 서당에서 뭘 배우셨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천자문하고 아버님이신데 서당 같은 다니면서 서당이라는게 이제 그 학원 같은데 그런 땐까봐 그러니까 천자문 뭐 이런거 이렇게 하는 식으로 그렇게 뭐 맨날 외워가지고 이렇게 맨날 읽어가지고 나중에 시험보고 암기하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그거랑 비슷하네요 어 맞습니다 한문도 외국어잖아 사실은 그게 중국어 맞죠 중국어 맞잖아 중국어 천자문 중국어 아냐 맞을걸 그러니까 외국어는 그렇게 배운다고 중국 학생들이 영어를 지도했던 선생님한테 물어봤거든 저번에 저번 강의했다는 말했지 나한테 내가 요커라 그러니까 발음 교정해줬다고 그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중국 학생들은 이제 영어시간 대학생들 다 암기를 해라는 거야 암기 뭐 생활영어 뭐 이런건 시험칠 때 그래서 들어와 교수 연구실에 들어와가지고 야 외워봐 한번 틀릴때마다 감점이야 그게 그 사람들 시험이라고 여러분들이 치팅할 수 없어요 한국대학생들 치팅 많이 하지 막 써가지고 지갑에 넣어가지고 보고 베끼고 그러잖아 그게 안되지 교수님 앞에 와가지고 와 외워야 되는데 이런거 한다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 중국 학생들이 어때요 영어 여러분도 잘하잖아 중국 애들이 한국 애들보다 영어 잘한다고 왜 걔들이 머리가 좋습니까 중국 사람들이 특별히 머리가 좋아요 아니라고 그런식으로 시험도 보고 학습 스타일 그 평가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애들이 영어를 곧잘한다고 중국 가봐 외국인인 줄 알면 막 달라붙는다고 영어 한번 해보려고 anyway 이거 어땠어요 할만합니까 여러분 그 공부하다가 뭐 좀 이런거는 진짜 생소하다 그런거는 진짜 소중하게 얘기해야 돼 내가 아는 어떤 애는 얘는 좀 공부 좀 잘하니까 문제집을 막 사 이런거 기출문제는 이미 다 풀었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좀 어렵다 싶은거 있지 다 오려 가위 가지고 지문을 그래가지고 여기다 우리 투표함 있죠 투표할때 투표함 같은거 거기다 넣어놔 이제 나중에 심심할 끌어가 보도록 그런 애들도 있고 anyway 익숙해져야 되는데 여러분 익숙해지셔야 돼요 이런데 아시겠죠 그럼 30번 마치고 32번 해보겠습니다 31번부터 34번까지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셔 적절한 문제 이런거 어떻게 풀어요 어? 풀었다며 풀었다며 어떻게 풀었냐고 말해보세요 응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풀었어요 잘하셨는데 잘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위에서 또 빠르게 읽어 내려와야 돼요 빠르게 빠르게 The role of science can sometimes be overstated The role of science can sometimes be overst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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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is what With its advocates slipping into scientism Scientism Scientism이라는게 있대 뭐 뭐 할라 하지 마세요 이런게 있는데 뭐 이렇게 이런거로 들어간 반대잖아 Scientism is the view That the scientific description of reality Is the only truth there is Science is the view of science 과학이잖아 의학도 과학인데 여러분 닥터치하고 존 서퀸스의 종식과에 계시는 분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도 병이에요. 자기도 병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현대의학이 밝혀낸 거는 한 5%밖에 안 된대. 이제 나머지 95%는 모르는 거야. 근데 어떤 의사들은 그러잖아. 내가 의사인데 이 분야에서는 내가 최곤데.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 그렇게 알고 살라고 그러잖아. 현대의학이 모르는 게 95%다. 그 얘기야. 근데 막 맹신하잖아. 맹신하면 안 된다고. With the advance of science, there has been a tendency to slip into scientism and assume that any factual claim can be authenticated if and only if the term scientific can correctly be ascribed to it. 그렇죠? 막 이렇게 막 미신 같은 거는 이제 안 믿죠. 사람들이. 안 믿잖아. 그래도 저 어머님들은 막 점 같은 거 많이 보러 가시죠. 청단동에 어디 무당이 새로 신을 받았다는데 철수 엄마 가봅시다. 애가 이번에 저 연세대 치대에 합격할지 안 할지 한 번 물어보자고 가서. 막 그런다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는 이제 과학적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법정 같아서 받아주지도 않고 그 얘기야. 근데 우리 여기 여기 밑에 각주에 달린 Ascribe라는 단어를 한 번 볼게요. 어떻게 된다고? 여기 이렇게 속하는 걸 생각하다.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이거 봤어. 왜요? 선생님 단어 공부 어떻게 한다고 말했어요? 말해보세요. 일단 다이소에 가서 노트를 산다. 수학 노트. 줄 쳐진 거. 그 다음에 중간에다가 줄을 다 끄고. 넷 섹션으로 나눠가지고. 원흔단을 적고. 그 옆에 다 IPA 적고. 그 다음에 동의어. synonym. 그 다음에 antinims. 그 다음에 문장 하나. 그 다음에 이것만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신 분은 맨 밑에다가 한글로 써놓으세요. 한글로. 속하는 걸 생각하다 이런 건데. 속하는 걸 생각하다는 거 난. 난 이거를 보고 외우는 게 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 명분은 외국어잖아요. 외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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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말을 자꾸 섞으려고 그래.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dictionary.com이네요. dictionary.com 이거 말고도 뭐 사전 많습니다. 여러분들 전화기 보면. 제가 항상 구형폰물에 보면. 빌트인 돼 있는 거. 빌트인 사전이 있던데. 그것만 봐도 뭐 훌륭해요. 이렇게 보면 다 나오죠. 여기 보면 ascribe. ascribe. right? ascribe. ascribe. 이거 누르면. ascribe. 발음까지 여전생이 말하는 거죠. 지금 verb라 나오네요. 그죠? 품사는 verb고. used with object. 그러니까 뭐 타동사는 얘기죠. 과거형은 ascribed. ed가 붙고. 현재진행형은 ascribing. 이게 뭐 되고. 이 뜻은. to credit. or to assign. 이 뜻이에요. again. 뜻이 뭐라고요? to credit. to assign. 동의어. 여기 있네. attribute. 동의어 attribute. impute. 이거는 잘 안 쓰는 말이죠. 여기 보면 들어간 문장이 있죠. the alphabet is usually ascribed to the fanaticians. 그리고 이 중간 뜻을 보시면. to attribute. or think of as belonging. 그러니까. or to think of as belonging. as a quality. or characteristic. 이런 게 ascribe의 뜻이라고. 이런 게 다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밑에 있는 이 문장까지. ascribe courage to me for something I did out of sheer panic.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쓴다는 거. ascribe. 뭐 달랑이 이거 밑에 뭐 속하는 거로 생각하네. 이렇게 해서 그렇고. 외우면 뭐 계속 보면. 아무런 활용이 안 돼. 쓰잘데기 없어. 시간 낭비고 종이 낭비고. 샵푸심 낭비라고. 아시겠죠? 아 선생님 귀찮아요. 귀찮으면 하지 말고. 선생님 왜 있잖아. 저번 시간에. 저번에. 어. 공부하는 게 귀찮으면. 춤을 추대춤. 춤추고 노래하고 막. 그런 거. 열심히 해가지고. BTS 형들처럼 되든지. 그렇게 하든지. 뭐. 게임이나 좋다. 저 옆에. 여기도 보니까. 뭐 게임 학원 있어요. 게임. 프로게이머를 양성하는 학원이 있더라고. 그런 데 가가지고. 게임을 뭐 어떻게 그 형들한테. 완전 잘하는 걸 배워가지고. 프로게이머가 돼가지고. 돈을 완전 벌든지. 뭐. 자기가 잘하는 걸로 하세요. 근데 공부하겠다. 나는 공부하겠다. 공부하는데. 편하게 하겠다. 이런 거는 생각 버리라고. 세상에 뭐. 편한 거 없으니까. 프로게이머 되면. 되는 과정은 쉬울 것 같아요. 아쉬울걸. 게임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다 그렇습니다. 선생님도 막 운동 좋아하는데. 그. 그. 바디빌딩 선생님 오래 했어요. 오래 했고. 여러분 내가 말하면 다 아는 사람들한테 막. 그. 유명한 사람들한테 배우고 그랬는데. 그. 아마추어랩을 하고. 프로로 돈 버는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노래 좀. 어? 여러분이 노래방에 노래 잘한다. 그거하고 가수하고 잘하듯이. 차원이 다르다고. 그리고 사람들은 또. 더. 엄청난 노력을 해야. 그걸로 먹고 살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적당하게 해가지고. 뭐. 이거 될 날은 생각하지 마. 아시겠죠? 그 다음에 밑에 가볼게요. 이거네 이거. 이게 밑줄 나온 거네요. The consequence is that non-scientific approaches to reality and that can include. 이거 뭐. 삽입절. 하이픈 두개 연결돼. 삽입절. 이건 실절에서 읽지 말라고 했지. 일단 아까우니까. 왜냐면 이거는 부연 설명해주는 거지. 주어가 뭐야. 여기 대절의 주어. scientific approaches. 이거지. may become labeled as merely subjective. and therefore a little b 하고 in terms of describing the way that the world is. 그죠? 여기 뭐 들어갈까? 밑에 안 봐도. 3, 4, 5, 1, 1, 1 한번 가볼까요? 이 사이언티즘의 컨시퀸스가 이거래. 대디 아래. 비과학적인 approach는 현실에 대한. labeled as merely subjective. 주관적이라고 labeled 될 수 있대. 그리고 therefore of little b in terms of describing the way the world is. in terms of. 그럼 뭐겠어요? controversy. controversy. 이건 뭐야? 뭐냐고? 풀었다며. 어? 그거. 그 다음에. 뭐야? 뭐냐고? 어? 어? bias. 이건 저번에 나왔다. bias. 이건 뭐예요? 응. 이거 고른 사람 있지. 위에부터 안 보다가. 이거 고른 사람 있을 거야. 문명이. 대강 풀다가. 퀘스천. 퀘스천 할 거고. 어카운트는 뭐예요? 어카운트. 응? 뭐냐고? 벵크 어카운트 할 때 그 어카운트예요? 벵크 어카운트 할 때 그 어카운트죠? 어카운트의 뜻이 뭐 있어요? 정리했다며. 어카운트가 뭐. 벵크 어카운트만 있는 줄 알던 사람은. 이거 못 풀겠죠. 그죠? 어카운트 볼게요. 이것도 그. 사진을 보니까. 이걸 보면 IPA 보네요. account. account. right? 근데 보니까 이. 지금은 이거는. 명사로 쓰였죠. 명사도 있고 동사도 있습니다. 자동사도 있고 타동사도 있네요. used without object. 이거는 뭐 자동사라는 얘기고. used with object. 이게 타동사라는 얘기고. 나음부터 볼게요. an oral or written description of particular events or situation. narrative. narrative 이게 account의 그 동의예요. 동의. 유의어야지. 유의. 동의.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면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해요. 야 account의 뜻이 뭐야? 뜻이 뭐야? 그러면 한국말로 얘기하지 말고. narrative이에요. 선생님. 어카운트가 뭐야? 여기서 어카운트가 뭐야? narrative이에요. narrative. 그러니까 외울 때도. 여러분이 읽을 때도. account, narrative, account, narrative, account, narrative 이렇게 외워야 된다고. 외운다기보다 이렇게 소리를 내서 읽는다고. 그러면 이게 입에 붓는다니까. 그럼 자연적으로 머리에도 들어가. 이거 보시면 두 번째 뜻은 뭐예요? 밑에 이런. an account of the meeting, an account of the trip. 설명이 나네. narrative. narrative. an explanatory statement of conduct as to a superior. 뭐 상급자한테 보고하는 뭐 그런 스테인먼트이래. 동사도 있냐? 동사. 동사. 여러분 단어장에 이렇게 정리가 돼야 돼요.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된다고. 전 모르겠다. narrative은 봐도 모르겠고 이거 뭐 영어로 써놨는데요. 선생님 모르겠는데요. 맨 밑에다가 한글로 씁니다. 한글로. 그래서 다음에 혹시나 여러분 연습할 때는 전체를 읽어주세요. 전체를. 그게 단어 공부하는 법이에요. 이게 영어 단어 공부하기 싫어요. 귀찮아요. 뭐 이런 사람도 있던데. 이 외국어의 외국어 학습에 70%는 다 이런 어휘 공부해요. 마치 뭐냐면 나는 짜장면을 먹고 싶은데 그냥 면을 안 먹고 짜장면 먹겠다 뭐 이거냐? 그러면 안 되고요. 이런 거 다 정리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문제 풀고 이거 매기고 이런 거 하려고 우리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다 어휘라든지 어법이라든지 이런 거 볼라고 그래가지고 실력을 늘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대학교 좋은 취직 잘 되는데 가가지고 인생이 편안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 뭐 들어가요? 바이애스라는 말이 되냐고. 바이애스 뭐라고? 한국말로? 편견? 편견이라고 아마 이거를 급한 마음에 막 중간부터 대강 풀었던 애들은 아마 5번 찍을 애들도 있을 거라고. 그리고 어카운트가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을까. 이거 한번 볼게요. The consequence is death. Consequence 가 더 대디 아래. 이거 non-santific approaches to reality may become labeled as merely subjective. Therefore of little bias. 바이애스를 넣으면 편견이 돼 있다. 편견이 돼 있다. In terms of describing the way the world is. 세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약간 편견이 돼야다. 맞는 거 같아요? 맞는 거 아냐고. 이게 봐. 분명히 바이애스한 사람이 있을 텐데. 그렇게 하면 이 의미가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잖아. 여기가 AND 있죠. AND는 무슨 접속사? 묶음식으로 배웠잖아. AND, BUT, OR, SO, YET까지. 한국말로 뭐라 그래야 이거. 등위 접속사. 등위 접속사는 애들이 어때? 애들이 어때야 돼? 왜 등위라 그러잖아. 등은 뭐야 등. 동등할 때가 등이지. 위는 뭐야 위. 위치할 때 위라고. 위치가 동등하다. 앞뒤가 동등해야 한다고. 그게 등위 접속사라고. 앞에하고 뒤에하고 같애야 한다고. 구조가 같다 해야 되고. 앞에 동명사가 오면 뒤에 동명사가 와야 되고. 앞에 투부정사가 오면 뒤에 투부정사가 와야 되고. 그렇게 동등해야 한다고. 근데 만약에 여기 지금. AND, ARM으로 오는 애들이 있지. THEREFORE OF LITTLE 명사, SOMETHING, IN TERMS OF DESCRIBING, IN TERMS OF 뒤로는 건더기잖아. 안 봐도 되고. 어디가 뒤에 걸리는 거야. 어디 걸리는 거냐고. 그렇때매. 이게 어디 걸리는 거냐고. 여기는 동사도 없고. OF, OF LITTLE 명사니까 형사구라고 하잖아. ANYWAY. 여기는 동사도 아무것도 없잖아. 그지 뭐야. 어디 걸려. 이거 독해할 때 아주 중요하죠. 이거 세모표시 해야 한다. 세모표시. 우리 하이웨이 달리다가. 미국에서 하이웨이 달려있죠? 미국 안 가본 사람 있어? 없지? 요새 뭐 미국에 진짜 없는 사람들 없잖아. 거의. 다 미국 가서 하이웨이 달려봤을 거 아냐. 그거 뭐 있잖아. SERVICE AREA. 그런데 가서 그 고속도로 휴게소를 하냐. 그런데 빠지면 뭐 식당 같은 데도 있고. GAS STATION 있고. 그 식당 같은 데. I HAB. I HAB도 있고. 여러분들 좋아하는 데니스. Waffle HOUSE 이런 거 있잖아. 내가 들려가지고 밥도 먹고. 그렇잖아. 맞지? 그러면 제가 이 표지판을 이런 게. THEREFORE 이런 애들이. 연결사 이런 애들이. 표지판인데. 중요합니다 이거. 세모 치세요. 나오면. 여기서도 뭐 세모 치시라고. 중요하잖아. 이게 문제가 나왔으니까. BIAS가 들어가면 말이 안 된다고. Little BIAS. 여기서 little, little는 거의 없다. 뭐 이런 뜻인데. 거의 없다.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거의 없다. 그러니까 어카운트. 이 어카운트. 이 어카운트. 설명하는 효력이. 여기 보시면은. 내르티브를 하잖아. 내가한테. 그러니까 아주. little 내르티브가 있다는 그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야 된다고. 중간에 이거 사육자를 우리 빼놨던 거 한번 읽어볼게요. And that can include all the arts, religion, and personal, emotional, and value-laden ways of encountering the world. 맞죠 이거 뭐. 우리 과학적인 설명도 있겠지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우리의 어떤 종교의 세계라든지. 그죠? Paranormal한 세계. 그런 것도 있잖아. 그런 세상도 있는데. 그래서 여기까지만 읽어도 답은 어카운트가 나와야 되는데. 왜 5번을 BIAS를 찍은 애들이 있냐면. 이게 실력이라 이게. 이게 실력이라고. 독해력이 안 되는 거라고. 이거 5번 찍은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생님. 뭐 어떻게 해. 자꾸 이런 비슷한 걸 보고. 자기가 약한 거 왜 틀렸나. 지금 선생님이 이거는. 약간 tricky하게. 이런 매력적으로 이런 게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걸 틀렸으면. 그래서 이걸 내가 왜 틀렸을까. 아마 이걸 독해가 안 됐으니까 틀렸지 않았을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데. 5번을 찍었으면. 그걸 자기가 알아야 됩니다. 알아가지고. 구멍을 때워야 돼. 수능 당일날 가가지고는. 한 번에 물을 딱 떠가지고. 바가지로 떠가지고. 딱 보여야 된다고. 흘리지 말고. 그래가지고. 100점 받고. 기분 좋게. 집에 가야지. 그 다음 문장. 혹은. 배가 단순히 말하고. 사이언스의 탈락은. 사이언스의 탈락이라는. 최애인스라는. 처음부턴. 투박함이랑 나오네요. 이것도 아까. 선생님이 사전찾아온 것처럼. 찾아 가지고.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투박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뜻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떤 딴 동의어라던지. 반의어라든지. 크루 위에 있는. 반의어는. 서피스티케이드. 뭐 이런거 되겠죠. And get a balanced view on what the scientific method can and cannot achieve. 사이언스가 과학이 이렇게 대단하면 왜 암환자들은 못 살리는 사람도 많아. 그죠?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 하고 했으니까. 질문! 질문 있어요? 질문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찍어서 올릴게요. 그리고 IPA 한번 보겠습니다. 발음이 어떻게 나는지. 자, 함시 1번 해볼게요. 함시 1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철학 질문이었는데 The role of science The role Role 아니고 role of science Can sometimes Sometimes Can sometimes be overstated Overstated Sometimes be overstated With its Advocates Devil's Advocate 이런 영화 본 적 있어요? A Pacino 나오는 거 Of Pacino 그 사람 누군지 알지? Devil's Advocate 그때 그 Advocate입니다. Advocate Slipping Slipping into Scientism Scientism 이거는 안 됐네요. 안 바뀌었네요. 이게 아마 새로 나온 용어라서 그런가? 사이에다가 이즄만 붙은 거죠. Scientist에다가 Scientism As the view That the scientific Scientific Description Scientific Description Of rea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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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lity Name Reality Reality As the only Only Truth There is With the Advance of Science 설명 incapable 한번 읽어볼게요. aling That any factual claim, factual, factual, factual claim can be authenti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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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enticated. If and only, if the term scientific can correctly, correctly be ascribed, be ascribed to it, ascribed to it, the consequence, consequence, the consequence, the consequence is that non-scientific, non-scientific approaches, approaches to reality. Reality and that can include all the arts, religions, all the arts, religion, religion, and personal. Personal, emotional, personal, emotional, and value-laden, value-laden ways of encountering, encountering the word may become labeled as merely, as merely. Subjective, merely, subjective, and therefore, and therefore, of little, of little, account, account, in terms of describ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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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bing the way the word is, the philosophy. Philosophy, philosophy, philosophy. Philosophy, philosophy. Philosophy, philosophy. Philosophy, philosophy. Philosophy, 소리가 이렇게 납니다. 잘 보세요. Philoso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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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ilosophy of science, of science seeks to avoid crude scientism and get a balanced view on what? BALANCED VIEW ON WHAT THE SCIENTIFIC METHOD CAN AND CANNOT ACHIEVE SCIENTIFIC METHOD CAN AND CANNOT ACHIEVE 여기까지 어땠어요 여러분? 할만합니까? 할만해야되요 처음에는 힘들거야 버릇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이가 많으실수록 만약에 이거 보시는 분이 중년 이상일 경우에는 진짜 힘드실겁니다 그리고 공부도 안하다가 할라니까 힘드실건데 학생들은 쉬울거야 니네들 아직까지 혀가 혀랑 머리랑 뇌랑 다 말랑말랑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때 하면 금방 익숙해진다고 열심히 하시고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32번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2번 풀어볼게요 32번 풀어볼건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는 아까꺼는 밑에 있었지만 위에 있네 그죠? 그래도 어쩔수 없어 이거는 빨리 봐야 돼 빨리 위에서부터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볼게요 The Swiss psychologist 아까 제가 말했던 쥐 박사님은 그런사람도 뭐라 그래? 의사의 정신과 의사 영어로 정신과 의사 뭐라 하냐고 그거야 말 안아죠 살아보세요 그거고 Psychologist는 심리학자에요 심리학자 배우는거 비슷한거 배우는데 Psychologist 이 사람들은 약 처방 같은거 못하고 지하고 선생님은 약을 처방할 수가 있는거고 의사니까 The Swiss psychologist John Piaget 이 사람 아시죠? 뭐 교육학과 가면은 이 사람 책 봐야 될걸?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Frequently analyzed children's conception of time via their ability to compare or estimate the time taken by pairs of events 무슨말이 알겠죠? 아이 아동심리학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이네요 이 분은 되게 유명하신 분입니다 In a typical experiment Two toy cars were shown running 이거 뭐야 이거 보세요 Synchronously 이거 밑에 나오지 Synchronously 같은 시간에 One parallel tracks Synchronously 보시면 여기 있네 선생님 찾아놨는데 Synchronous까지 Synchronous까지 찾아놨는데 이것도 정리할 때 이렇게 쭉 정리가 되어야 돼요 Occurring at the same time Coinciting in time Simultaneous Synchronously 뭐예요? 그럼 내가 물어보면 여러분한테는 Simultaneously Simultaneously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Synchronously Synchronous 뭐예요? Simultaneous Synchronous Simultaneous Synchronous Simultaneous 이렇게 입에 쫙 붙어야 됩니다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In a typical experiment 이 뭐 차 두 대를 장난감 차 두 대를 이렇게 세워놓고 Parallel track을 동시에 달리게 때잖아 그리고 쭉 나오고 이거 뭐 아직까지는 보지 마세요 선지를 보지 말고 여기까지는 그 선지 어떤 단서가 나올 때까지 보지 말라고 봐봐야 뭐 모르니까 장난감 차 두 대를 해놓고 실험을 했는데 Were then asked to judge whether the cars had run for the same time and to justify the judgment 이렇게 애들한테 주문을 했다는 거죠 이 whether 한번 볼게요 whether the car had run for the same time and... same time 뒤에 뭐가 생략돼 있어 whether랑 따라다니네 어? whether 뒤로 따라다니는 꼬마들 있잖아 or not or not 이게 생략돼 있다고 봐야 된다고 그 다음에 Pre-schoolers and young school age children confuse temporal and spatial dimensions 템포럴하고 뭐 스페셜 디멘션이 헷갈리지 애들은 아직까지 발달이 안 됐으니까 네세스테이트는 뭐예요? 네세스테이트와 비슷한 그 가족이네 그죠? 네세스테이트 뭐예요? 여기 선생님 찾아라는데 네세스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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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make necessary or To make unavoidable 이런 거래 이런 게 다 정리가 된다고 여러분 단어장에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이런 거 애들은 이런 거를 시간을 볼 때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이런 거에 맞춰가지고 어른들처럼 시계를 보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hence 난 hence 또 표지판 삼각형 표지판 삼각형 표지판 반짝반짝하죠 반짝반짝 hence와 같은 연결선 뭐예요? hence와 같은 연결선 뭡니까? therefore therefore 같은 거라고 hence therefore a child may claim that the cars started and stopped running together correct and that the car which stopped further ahead ran for more time incorrect 표지판이 나왔죠? 표지판 뒤에 보니까 정답이 바짝바짝하고 있네 그지? 한번부터 볼게요 one keeping the same speed as the other to the end 같은 속도로 끝까지 달렸다는 얘기지 아니잖아 여기 나오잖아 4번 both alternating their speed but arriving at the same end 아니죠? 여기 stop further than 5번 both slowing their speed and reaching the identical spot 이것도 아니고 1번 one running faster and stopped further down the track 맞죠? 이거 이거잖아 1번 2번도 볼게요 both stopping at the same point further than expected 이것도 아니고 여기 보면 that the car which stopped further at ran for more time incorrect 이게 나오니까 기회 실전에 풀 때는 뭐 이거 막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 이런 내용을 알 필요도 없지만 교수님들이 이런 단서를 일부러 주고 여러분들 풀기 쉬우라고 이렇게 배려를 해 놓은 거야 알겠죠? 이런 표지판이 나오면 유심이 본다 그리고 이 표지판하고 선제하고 비교를 한다 선제 내용하고 답은 항상 34512로 가서 한다 이거는 이번에 배치를 하셨네요 질문 있어요?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32번 풀었으니까 IP 한번 보겠습니다 발음이 어떻게 나는지 여러분 이거 연습하고 계시죠? 우리 미국 조교가 올린 거 자료 보면서 여러분 출장을 할 때 학교 오고 갈 때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할 거 없잖아 학교씩 뭐 애들 보니까 카카오톡만 하던데 그거 하지 마시고 저희 조교가 올려드린 그거 보고 소리를 해서 중얼중얼하면서 읽어도 돼요 사람들이 아 제 영어 공부 열심히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중얼중얼하면서 저쪽 할아버지 할머니 있는데 거기 가면 사람들 별 아는 거잖아 거기 딱 서가지고 이거 딱 보면서 중얼중얼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혹시 이걸 IPA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했으니까 IPA에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 교육학 지문이었는데 이런 건 뭐 단골입니다 교육학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그 21학년 수능에도 임용고시 출장 교수님들이 임용고시 임용고시 지문 재활용 거 보셨죠? 두 문자로 갔었잖아 응? 그것처럼 교육학 지문 잘 나옵니다 한번 보시고 이거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 한번 볼게요 스 스위스 사이카로지스트 사이카로지스트 한번 보실게요 사이카로지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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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카로지스트가 있고 그 의사선생님 중에 의사선생님 중에 정신병 치료하시는 분들 뭐라고 했지? 뭐라고? 어 그거 그거예요 닥터지아고 같은 분들 닥터지아고 나중에 여러분 시간 있을 때 유튜브에 한번 보세요 닥터지아고 선생님 이게 장 피아제라는 분이죠? 되게 유명하신 분입니다 frequently frequently analyzed analyzed children's conception of time children's conception of time children's conception of time via 바야 바야 비아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v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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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말이잖아 their ability their ability To compare or estimate. The time taken by pairs of events. In a typical. Typical 한 번 보실게요. Typical. One more time. In a typical. Experiment. In a typical. Experiment. Two toy cars were shown running. Two toy cars were shown running. Synchronou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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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nchronized swimming. Swimming 뭐예요? Synchronized swimming. 그 있죠? 올림픽 스포츠 중에. Synchronously. Parallel tracks.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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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allel tracks. Faster. And. Stopping. Further. One. Running. Faster. One. Running. Faster. And. Stopping. Further. Further 한번 보실게요. Further The Fur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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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wn the track Down the track Down the track The children The children Were then Asked The judge The children Were then Asked The judge Judge This is During the end of the day, if you were to get in a cell, your honor to voice. That was the judge. Your honor You're honor Ju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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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a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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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ars had run further whether the cars had run for the same time the cars had run for the same time and to just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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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jud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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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t 가 소리가 약하게 납니다 judgment judgment preschoolers and young school age children school age children conf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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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mporal temporal and spatial and spatial temporal and spatial dimensions dimensions 지멘신 짐 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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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짐 멘 이름 적용 강사 있습니다. though, although 같은거죠? each of these errors 이름 적용 강사 있습니다. the others does not necessitate one more time necessitate 이거 necessitate 동사죠? 동사 맞지? 형사는 뭐야? 형사형 그거에요. 뭐라고 the others necessitate hence 이것도 연결사는 그죠? hence 이런 것들도 나오면 딱 세모 쳐야 됩니다. 표지판 핏이 a child may claim that the cars started and stopped one more time started and stopped running together corr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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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corr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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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rect incorrect and car which stopped further ahead and that the car which stopped further ahead ran for more time ran for more time ran for more time 어땠어요? 발음 어려워요? 어려운 발음이 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발음이 좀 어렵다. 이거는 내가 좀 잘 몰랐던 단어고 그런 거는 집중적으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거? 단어장 정리할 때 빨간별로 표시를 딱 해 놓고 읽어야 돼. 자꾸 읽다보면 먹지어놈 여러분들 지각하고 그러면 깜치 쓰죠? 벌 받잖아. 어? 그러면 벌 받는데 쓰면서 100번 쓰면 외워집니까? 안해진다고. 팔만 아프다. 팔만. 가끔 읽고 읽고 소리를 내셔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알기 싫어도 자꾸 막 반복하고 그러면 바보들도 그건 외워요. 입에서 떨어지질 않는다고. 아시겠죠? 아시겠죠? 풀어보자고. 어떻게 푼다고 이런 거? 쭉 읽는다고. 쭉. 쭉. 우리가 하이웨이 운전하듯이 쭉 운전한다고. 언제까지? 표지판이 보일 때까지. 세모 표지판. 여기 들어가는 거를 찾는 거예요. 빨리 읽어내려 가자고. 여기 들어가는 거를 찾는 거예요. 빨리 읽어내려 가자고. 그렇죠? Now, the combinations may truly be an ending. 그렇지. We are now witnessing a fundamental shift in our resource demands. At no point in human history have we used more elements in more combinations and in increasingly refined amounts. and in increasing me refined amounts. 이거 도치 구분이네. 그렇죠? 도치. 도치 됐네. 도치가 뭐야? 무슨 도치에요? 그 도치에요? 응? 뒤에 나온 애들인데 앞으로 튀어나온 애들 아니야. 갑자기 막 툭 튀어나온 애들. 그걸 도치 구분이라 하는데. 이거 왜 도치 됐어? 도치 구분 이거 왜 앞으로 튀어나오냐고. 쓸데없이. 선생님이 물어보면 알아야 돼. 어 선생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게 나오면요. 앞으로 이런 게 튀어나와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블라블라블라 나와야 된단 말이야. 나보고 설명해달라 하지마. 어? 구글에 가시면 도치 구분 막 이렇게 치면 쫙 나옵니다. 이거 보시고 정리가 돼 있어야 돼. 이런 독해하면서 문제 풀고 독해하면서 그런 업법에 대해서도 실전업법이잖아 그런 거. 하면서 같이 정리가 돼야 된다고. 단어장에. 단어장 하면서 같이 업법도 다 하고 뭐. 수호도 하고 뭐. 다 하는 거야. 거기다가 일기도 쓰고 뭐. 여러분을 원하시면. 정리가 돼야 된다. 이거 왜 도치업법이 쓰이는지 이렇게. 인류 역사상 이런 게 이렇게 많이 쓰여진 적이 없대잖아. 그래가지고 our ingenuity will soon outpace our material supplies. ingenuity 하면 inventiveness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ingenuity will soon outpace our material supplies. outpace 추월하는 건다는 얘기죠? our pace. 추월한다는 얘기야. this situation comes at a finding moment when the world is struggling to reduce its reliance on fossil fuels. fossil fuels에는 어떤 게 있어요? 석유, oil, 그 다음에 coal, 석탄, natural gas. 그죠? 그런 게 있다고. fossil fuel이에요. fortunately, rare metals are key ingredient. key ingredient again. key ingredient in green technologies such as electric cars, wind turbines, and solar panels. 다행히도 real metals are key ingredient. 그런 산업이 green technology. Elon Musk 알죠? Elon Musk. Tesla. 전기차. 그런 애들이라고. 그런 산업이라고. 왜냐면 지금까지는 휘발리 넣고 차 달렸는데. 너무 환경오염이 심해지셨잖아요. 여러분들은 한국은 그래도 공기가 뭐 나쁜 편이 아니지? 나쁜 편인가?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 때문에 애들이 안 좋지. 서울에는 특히. 근데 LA 같은 데는 더 심합니다. LA는 중국도 없잖아. 옆에 중국도 없는데. 워낙 차들이 많이 다니니까. 차들 매연에 태양빛이 장려를 해가지고. 그게 무슨 이산화항인가 뭐. 지구학 배우는 애들 배우잖아. 지구학에서. 스모어가 된다고. 스모어. 그걸 애들이 마시면 완전히 뭐 에스마. 에스마 어택이 온다고. 막 숨을 못 쉬고. 그런데 완전 그런 뭐 인헤일러 꺾고 다니고 그런다고. 그래서 이 환경을 보존하려면 전기차 같은 걸 타야 된다. 그 얘기야. 근데. 근데 그 전기차를 만들려고 해도. 이 레어메털이 있어야 된다잖아. 그런 게 재료가 있어야. 배터리 그것도 만들고. 그럴 거 아니야. They have to convert free natural resources like the sun and wind into the power that fuels our lives. 그렇지. 전기차 같은 경우는 뭐. 솔라 패널 같은 거. 여러분. 그 주택 사시는 분들. 달잖아. 아빠가. 그래가지고 거기서 여름에 막. 전기. 전기 막. 쓰고. 그렇지 않나. 근데. 그 패널 같은 거 만드는데도. 이런 재료가. 재료되는 금속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But. 나갔다. But. 이거. 연결사. 세모치고. 이런 가기가 뒤에 나온다. But. Without increasing today's limited supplies. We have no chance of developing the alternative green technologies. We need to slow climate change. 그저. 이런. 솔라 패널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더 많이 나오지 않으면. 이런 걸 만들 수 없다는 그 얘기잖아. 이게 뭐 뒤에. 표지판 뒤에 나오는 애였다. 그러니까. 보십니다. Future of our high tech goods. May lie. Not in our. In the limitations. Of our minds. But in. Something. 근데. 여기 근거는. 표지판 뒤에 있다. 연결사 뒤에. But. 뒤에 있다. The wider distribution of innovative technologies. 이거냐? 맞는 거 같아. 재료잖아 재료. 재료의 부족이잖아. 4번. The governmental. governmental policies not to limit resource supplies. 이거 supply. 이거 policy 얘기 안 나왔죠. 그 다음에 5번 가볼게요. The constant update and improvement of their functions. Again. The constant update and improvement of their functions. 이런 말 나왔어? The function에 대한 뭐. Update이나 improvement 나왔어? 없지. 그런 내용 없었지. 1번. Our ability to secure the ingredients to produce them. 이거지 이거지. 이걸 몰랐어? 이거 몰랐다고? Ingredients. 음식 같은데 들어가는 재료. 이거잖아. 몰랐단 말이야? 이 단어를 몰라가지고 틀렸나? 1이나 3점인가? 근데. 나머지 선지가 영 뭐. 다. 뭐 얼토당토한 얘기를 해놨잖아. Ingredients. 이걸 몰랐다고 해도. 응? 2번에 와보면. Our efforts to make them as equal friendly as possible. 뭐 이런 게 멋있어. 항상 이 표지판 뒤로 나오는 애하고. 애에서 근거를 찾아가지고. 선지하고 마치면 된다고. 선생님 볼 때는 되게 쉬웠는데. 앞에 있는 2점 문제랑 똑같은데. 이게 왜 3점이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Anyway. 질문 있어요 질문? 선지들이 너무 쉬워가지고. 쉬웠어요. 33번 IPM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 이런 거 자꾸 읽어가지고. 거의 입에 외우다시피 해야 돼. 그러면 이런 게 쉬워져. 문제 풀기가. 아시겠죠? 33번 IPM 한번 보겠습니다. 자 33번 풀었으니까. 33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대학적으로 나누는 사람이 공부하는 거에요. 부추어. 이런 게 명칭이 있습니다. 국립공부서야. 의제적 매우고 많으니까. 부추어. 하이택. 구워진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는 부추어. 희택이춰 perk든다. 비제적은 인간의 포기. 이것이 뭐에요? 링에. 저희들에 스퀄어. 성의 인간이. 슬리어. Our minds of our minds 이것도 환경진문행 중에 하나야 이것도 태양전지 이런 거에 관한 내용인 것 같은데 환경에 관한 거 Sustainability 수능의 단골 주제입니다 But in our ability to secure The ingredients To produce them In previous eras In previous eras Such as Such as Such as The iron The iron age Iron age Iron age And the Bronze age Bronze age 뭔지 알죠 둘 다 역사 배웠지 The Discovery The Discovery Of New Elements The Discovery Brought Forth Brought Forth Seemingly Seemingly Unending Seemingly Unending Seemingly Unending One more time Seemingly Unending Seemingly Unending Numbers Of New Inventions Numbers Of New Inventions Now The Combinations Now The Combinations May Truly May Truly May Truly Truly Principle Witnessing We are Now Witnessing Be Unending Be Unending We are Now Witnessing Witness Witness 그게 뭐야? Witness Witness Fundamental Shift Fundamental Shift A fundamental shift in our resource. In our resource. Demands. In our resource. Demands. At no point in human history. At no point in human history. At no point in human history. Have we used. Have we used more elements. Have we used more elements. It's a sentence that's done. Why did it do? It's a sentence that's done. Why did it do? I want to know. If I know it, I know it's a lot of people in your mouth. I know it's a lot of people in the world. In more combinations. In more combinations. In more combinations. In more combinations. An increasingly refined amounts. Increasingly. Refined. Refined amounts. Our ingenuity. Our ingenuity. Our ingenuity. Our ingenuity. Our ingenuity. Our ingenuity will soon outpaces. Will, Soon, Outpace Our, Material, Supplies Our, Material Material 한 번 보실게요 이것도 이 음주랑 같이 있네요 Material Supplies Material, Supplies This,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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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s at a Defining Moment Comes at a Defining Moment When the world is struggling When the world is struggling When the word is struggling to reduce its reliance on fossil fuels 이거 fortunately 한번 보실게요. 요즘 어려운 발음이네요. Fortunatly Fortunatly 이름 정해서 있습니다. Fortunatly Rare metals Key ingredients Key ingredients Key ingredients Key ingredients In green technology In green technology In green technologies Green technology 이거는 뭐야 Green technologies 뭐 어떤 거 있어요? 우리 수능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 환경을 보호하자 지구온난화 위험하다 그런 거 자주 나온다고 그러니까 Green technology 어떤 거 있냐고 어떤 거 있어요? 첫 번째 뭐 그거 두 번째 뭐 그거 일론 머스크 그 사람 회사 거 또 3번 그거 그거 4번 석탄을 막 떼고 전기가 있어야잖아 전기가 없으면 여러분 집에서 뭐 컴퓨터를 못 켜고 그러니까 전기를 생산해야 되는데 석탄을 막 떼면 환경이 오염되고 환경이 오염되면 지구가 이상해진다 그런 게 수능이 자주 나오는 주의주의 하나라고 알아보야 된다고 알겠지? such as electric cars such as electric cars electric 보실게요 elect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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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s wind turbines wind turbines wind turbines wind turbines and solar panels and solar panels and and solar panels and solar panels they helped convert 이거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동사기 때문에 강세가 뒤에 와요 뒤에 2음째로 옵니다 강세가 free nat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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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nat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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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ources natural resources free natural resources free natural resources like the sun like the sun like the sun wind into power that fuels our lives that fuels fuels 여기선 동사로 쓰였는데 그죠? our lives fuels ok 이거 명사로는 뭐지? fuel이 뭐야? 동사로는 이건데 명사로는 뭐냐고 그거예요 BUT WITH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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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CREASING INCREASING TODAY'S WITHOUT INCREASING TODAY'S LIMITED SUPPLIES LIMITED SUPPLIES LIMITED SUPPLIES WE HAVE NO CHANCE We have no chance of developing the alternative green technologies We need to slow climate change climate change 이게 되게 중요한 주제라고 We need to slow climate change climate이 아니고 climate change We need to slow climate change We need to slow climate change climate change climate change climate change OK? 질문! 질문 없죠? 34번 해보겠습니다